현대자동차의 새로운 SUV 캐스퍼 오직 온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카마스터에 도움 없이 구매한다는 것이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캐스퍼 온라인은 그런 고객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편리함을 담았습니다. 그럼 캐스퍼 온라인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캐스퍼 온라인은 주문부터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현대자동차의 캐스퍼 전용 온라인 판매 플랫폼입니다. 그럼 캐스퍼 온라인은 어떤 점이 더 좋을까요? 먼저 모델 선택이 쉽습니다. 책상은 물론, 원하는 모델을 고르면 3D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에게 맞는 트림과 선택 품목을 추천해줍니다. 둘, 나에게 맞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결제 방법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 나에게 딱 맞는 결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 취소와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선택을 바꾸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캐스퍼 온라인에서는 차량 금액 결제 전이라면 언제든지 취소와 변경이 가능합니다. 넷, 원하는 장소에서 캐스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라도 원하는 곳으로 캐스퍼가 찾아갑니다. 집, 회사, 파케어 전문점 등 원하는 곳에서 배송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섯, 알림 메시지로 진행 단계를 알려줍니다. 캐스퍼가 제작 중인지, 완성되었는지, 구매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기 전에 알려드려 기다림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여섯, 오프라인 구매와 동일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 센터는 물론 블루헨즈 서비스 네트워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캐스퍼 고객센터로 문의주세요. 캐스퍼 고객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어 언제든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캐스퍼 온라인에 접속해 보세요.